볼 시스템 패턴 4번입니다. 볼 시스템 패턴 4번은 앞돌리기나 세워치기 배치를 볼 시스템을 이용하여 득점하는 경우입니다. 이번 배치는 앞돌리기 길게 치는 배치인데요. 이런 배치에서도 볼 시스템을 응용하여 득점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앞돌리기를 친다면 이런 식으로 쳐야 할 것입니다. 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1적 구슬을 구하는데 지금까지 연습한 볼 시스템의 숫자와 조금 다르죠?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테이블 아래에 테이블이 하나 더 붙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2적 구수는 3이고요. 기울기는 0입니다. 다 더하면 4가 되죠? 이제 두께와 회전의 조합이 4가 되는 방법으로 공략하면 됩니다. 두께의 2분의 1에 무회전으로 공략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테이블 중앙에서 키스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. 1적 구가 단 쿠션에 가까이 있으므로 2분의 1 두께 이상으로 당점을 높여서 치면 곡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옆회전 1팁에 8분의 3 두께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런데 너무 약하게 쳤을 경우 3쿠션에서 무회전화되면서 서서 올라와서 실패할 수 있으므로 4.5의 조합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볼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이해를 했어도 많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실력 발휘를 하기 어렵습니다. 당구박사의 시스템이 설치된 클럽이라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바닥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니까요. 당구박사 회원클럽을 찾아서 볼 시스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당구박사 회원클럽을 찾아서 볼 시스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